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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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친구가 중앙역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중앙역에 왔거든요 안산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친구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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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랄라불라를 찾아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를 가야 되는데 랄라불라가 없는데 어떡하죠? 아아! 지걸인줄 알았는데 지걸인줄 알았는데 인사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아이씨! 아이씨! 이거는 이 자리에서 여기 맞아봐 멈출 가면 하하하하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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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나가면 어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예 아니야 우리가 여기 막으면 돼 어? 이건 낙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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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기모탈이네 하하하하 안 그래도 돼 이렇게 그렇지 조회사는 이게 아니라 이게 홍준일 거고 너는 지금 없잖아 아니 뺏어 넣으면 돼 어 뺏어 해야 돼 아 근데 뺏었네 어 어 잠깐 이러면은 생각하고 하는 거야 어 생각했어 어 아 잠깐만 아 이게 될 수 없어 어 유튜브 줘야겠다 어 아니 뭐야 하하하하 근데 얼마나ulate напис physicians 해보세요 유튜브처럼 어 대박 아휴, 우리 여기 만난 거 네, 다 아홉머리, 아홉머리 왔으니까 잘 좋네, 아홉머리 가봐 드릴게요 안산에 유명한 데 왔다고 해줘 아니, 창피하잖아 찍고 있어, 찍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, 경대입니다 오늘 제가 친구 만나려고 안산에 아홉머리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렸다가 먹고 인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! 우와, 우리 인스타야? 아니요 아,처럼! 이렇게 하잖아 많이 가르치는 거야 나는 오심 말아 쫄까봐 ㅋㅋ ㅋㅋ 모든 꽃이 맛있어? 3년 남은 꽃이네? 시키고 싶은 건 시키래요 오늘 특별히 안산까지 왔으니까 선택하면 줄일게요 모든 꽃이요 모든 꽃이요 제가 맨날 드립지 찍어가지고 요구야 님도 한 번도 똑같이 나올게 불타져 많아서 안 돼요 안 돼 야 이게 나잖아 막 이가 그렇게 한 거잖아 인간 말정으로 만들어서 아 진짜? 아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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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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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